이런 침묵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 희한한 양반이네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부정선거 집회에 직접 나가셨구먼요. 그때 나이가 56세 때입니다. 남자 나이 56세나 여자 나이 56세가 되면 그 사람 세계관이 대부분 다 결정된 상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 집회에 여러분들 광화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네요. 그래서 대충 이 사건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여러분들 보도를 했네요.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선거 당선 항의 집회에 이른들 본인이 참석해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송태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참 재미나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여기서 이런 사진을 찍고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정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어려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오직의 이름 조졌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좀 때려잡던 그런 열기와 기계의 이름들 100억 분의 1 정도만 부정선거 이름 규명하게 하면 벌써 다 해결됐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여러분들의 새 면모를 한번 보는 겁니다. 2016년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에 윤석열이 대전 여러분들 검사를 활동할 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검사 시절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부정선거 투쟁 집회에 참여해서 시위 참가자들을 격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였습니다. 김의준 등 좌파그룹은 전국 선거 투표구 상황을 분석했다면서 개표 과정에 인위진 개입이 있었다고 언모론을 주장했다. 다큐 영화로도 제작하며 꾸준히 이슈화를 했던 좌파그룹은 문재인이 당선된 2016년 5월 대선 이후부터 이 같은 주장을 중단했고 박근혜 당선 부정선거 여론은 일순간 종적을 감추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은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편의 이익이 되면 다 그냥 진실이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점은 2016년 7월 1일 토요일이었고 당시 대전고금 검사였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의 미르제단 보도를 시작으로 국정농단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은 혼돈에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해 12월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필두로 국정농단 의용사건수사특검이 구성되자 윤석열 검사는 수석파견검사로 합류했고 수사팀은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결과를 이끈했다. 개처럼 여러분들 뛰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기 위해서. 거의 개처럼 여러분 뛰었지 않습니까 한동의도 마찬가지고. 국정농단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기 직전에 당시 윤석열 고건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부정선거 투쟁장을 찾은 것이다. 한성 전 중앙선거할리비원회 전 노조위원장은 11월 2일 스카이 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앉아있는 윤석열 검사를 발견한 제가 반갑다면서 부정선거를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돼 고생하신다고 말하자 고생하신다고 답했다. 부정선거는 안 된다고 자기도 계속 추적하며 보고 있다고 격려했다. 당시 우리가 주장하던 내용은 조혜주 선관위 과장이 전자개표기 도입을 발표한 이후부터 부정선거가 독버스처럼 자행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여론조작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윤석열 검사가 우리 판넬, 패널이라든가 피켓, 현수막 등을 꼼꼼하게 다 읽어봤다고 기억했다. 한성 전 전 위원장은 패널에 있는 여론조작은 윤석열 검사가 좌천되기 전에 수사했던 여론조작과 같은 내용인가라는 기자질문에 패널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투개표기의 부정선거 소재에 대해서 인식했고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버요앤뉴스에 출연한 한성 전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 대선 무효집회에 참여했다는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젊은 날이네요. 56살 때니까. 민주당 출신의 송 전 의원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갔네요. 게시물에서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당선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넘어간 최악의 부정선거를 하면서 짓밟힌 국민주권과 헌정회복 지킴이를 한 이 시대의 의인공직자라고 sns에 썼다. 송태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만났다. 윤 검사님이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2016년에 남긴 글이 지금 남아있네요.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으니까 윤석열 검사가 허락했고 투표소에 수계표 맹암 주고 부정선거 구태다. 박근혜 선거 무효소송을 가리키며 이 운동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성천 위원장에 따르면 이 운동을 한다는 말은 송태경 전 시의원이 자신을 이같이 당시 윤 검사에게 소개했다는 뜻이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부 때 지방에 있다가 집이 서울이어서 광화문 피켓 시위에 온 것이고 부정선거 투쟁 행사를 하는데 소박한 차림으로 두 차례 찾아왔다. 시위장에 앉아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니 윤석열 검사에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했고 윤석열 검사도 내게 고생이 많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알았으니 해결해야 된다고도 했다. 송태경 전 서울시의원은 민주당 시의원인 출신이고 송태경 씨도 진보 보수를 떠나 부정선거는 안 된다며 나와 합류한 사람인데다가 정친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사진을 찍지 않았다. 지금 여수호 야대 상황에서 한성천 씨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입니다. 지금 여수호 야대 상황에서 부정선거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나오면 우리나라 계획은 일사천리로 끝날 것이다.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데도 2023년 현재 이것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부정선거 세력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냥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다. 대통령실의 척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왜 모르겠습니까? 서울법대를 뒤로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앞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의 연변은 그때 학교에서 한두 명 정도 갈까 말까 하는 게 서울법대였죠. 다 아는 겁니다. 아는데 깔아뭉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깔아뭉겨는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면 국힘당이 대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이라고 칩시다. 국민들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7, 80년의 자유인의 이름 삶을 종원을 고하고 대한민국의 나라가 선거를 장악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방임 내지 협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신 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도 인지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최고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자기 자리나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옳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백성들이 이런 노예가 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명확한데 그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실에 투항하고 말았다. 항복하고 말았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서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재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사람은 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신뢰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재명이 하고는 또 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대통령 참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잘생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냐 이야기죠. 목에 칼이 들어오도록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대통령이 자식들이 있었으면 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부정선거 하는 걸 보면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집에 자식이 있더라도 선거 부정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에피소드지만 56살에 지금의 검사 윤석열이 박근혜 부정선거에 관련 항의 시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가십으로 여기기에는 참 의미 심장한 거네요. 56살 남자 머리가 다 굳어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더더욱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4.15 총선의 검찰총장한테 할 때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 대단한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머저 아우성을 치더라도 입을 그렇게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다물고 있다는 것은 그거 하나는 진짜 참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강구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의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대선부터 시작해서 7분의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분석한 게 다 끝난 것이 2022년 또한 12월 11월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 부정선거를 실상을 문건으로 남겨놔야겠다. 이 방송이라는 것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스트림이니까 그것이 이제 도독놈들 1권부터 5권까지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급되는데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전부터 공병호 tv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신학과 역사를 공부하신 김동주 교수가 여러분들 쓴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